예 안녕하십니까 일본우또가 3월 9일 꺼 나왔더라구요 일본우또 한번 보여드릴께요 일본우또가 14번 14번 19번 어? 20 20 아 죄송합니다 20 아 20 2분 아닌데? 죄송합니다 20 아 22번인데? 아 22번 14 19 22 23 28 43 보너스 숫자가 25 이거 22번은 고쳐놓겠습니다 22번 시험 준비해서 좋은 성과 해주시길 바랍니다 14 19 22 23 23 28 43 벌써 25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4 25 25 25 25 um 25 26 25 25 76 감사합니다.